도시 재생과 15분 도시, 이 두 정책은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들어 15분 도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후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되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 제주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8년째 원도심을 중심으로 10여 개 마을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 인구 유입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을 단위로 사업이 재각각 진행되면서 유기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효과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제주 도정의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사람 중심 도시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사업을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한 주민 공동체와 마을 인프라를 활용하고 여기에 부족한 필수 기능 시설을 15분 도시 정책으로 보완하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각종 기회보장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자가용 분담률을 낮추기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역시 도시 재생과 15분 도시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공간 포용입니다. 공간 포용은 도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공간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15분 도시 정책의 결합이 새로운 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MBC 뉴스 정국입니다.